그래서 그 대회를 우승하다 win the contest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I I wasn't to win the contest I want I want to win the contest 나는 원한다 그 대회를 우승하는 것 오케이 우승하는 그 대회 우승하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아 일단 나는 원한다는 너는 원한이 될거고 원한이 무엇을 오케이 너는 무엇을 원하니 영어 표현 what do you want 그래서 하다씨에 투 붙여서 뭐뭐하는 것 이란 뜻이 됐으면 하다씨가 무슨 씨로 바뀐거다 아 이런 뜻이 대현이 그렇게란 뜻이 있다고? 처음 듣는 얘긴데 음 아 답 안찍다 그러면 인도룸은 무슨 뜻이야? 대구야 하 그래 그래 인도 박스는 뭔 뜻이야? 인도 박스는 뭔 뜻이야? 처음 들어 봐요 인도룸, 인도룸, 인도 박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 봤어요? 온더 데스크는 무슨 뜻이야? 데스크는 책상이고 온더 데스크는 무슨 뜻이야? 온더 데스크는 무슨 뜻이야? 아니 인이 무슨 뜻인지 몰라? IN? 인의 뜻이 뭐야? 그란 뜻이야? 그럼 더는 무슨 뜻인데? 어? 더부 무슨 뜻인데 그 책 아니야? 응 아니 난 깜짝 놀라겠다 인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데 응? 지현아 인이 무슨 뜻이야? I am 응? 뭐래 제가 큰소리로 얘기해줘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어디에? 그 방 안에 인도 박스 어디에? 그 상자 안에 그리니 에이 너 이거 언제부터 시험 준비했어? 어? 어? 오늘부터 했지? 어제부터 했어? 어? 어제도 했어? 응 어제도 했어? 어제도 했어? 기다려. 그렇게 해야 되겠지. 난 안 Araby씨도 좋아. 그런데 저는 안 무관없는 거 같아. 아니다. 수고했어. 읽기 연습해 봐. 다음 시간에. 읽기 연습할 때 단어 더 물어볼게. 단어 더 연습해. 단어 한 번 더 공부하고 더 랫는 거 해. 오늘 몇 투 했어? 23호는 안 해도 같은 거니까. 오늘 시험 다 맞았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했다. 그 대회를 우승해서. 오케이. 그러면 to win the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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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는데. 수고했어. 짐 escalating. Wait. 자 그러면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왜 너는 행복했니? 너 왜 넌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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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행복했니? 안녕히 가세요.aud're galling back home. 왜 너는 한국에서의 행복했니? 안illon곳 하세요. 안 Pictically. 못 찾았어? 네 이상하아 죄송히 죄송히 죄송해 죄송 Kunst군 아기는kel 그 조금씩 볼게요. 찾았어? 네 Ella 잘 가. 네 escr nå이 너는 영어로 표현하면. why was you happy? 왜 너 행복했지? 아 예예예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어... 왜... 왜... 왜 너 행복했지? 왜 왜 너 행복했지? 왜 너 행복했지? 한 30번 만나봤잖니 30번은 좀 과장이다 15번 만나봤잖니 근데 개인이 내 스토리인지 모르겠지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예 아 예예 제가 지금 다른 업무 중일 때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예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거 이건 세크릿 이 세크릿 뭔 소리야? 이것은 그 대... 을 이기... 잠시만요 이기기 위한 그 비결이다 이것은 대회 우승하기 위한 이기기 위한 비결이다 그러면 지금 투 윈더 컨테스트 무슨 시 됐어? 아... 어떤... 뭐? 어떤 시? 어떤 비결이라고? 그대를 이기기 위한... 그래서 이 뜻으로 그냥 하달 시가 어떤 시 된 거라고요? 예 우리 답담금지 너 수업 중이야 저리 가 제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었다 그... 대회를 이기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투 윈더 컨테스트란 대답 듣고 싶어 왜... 왜 너는 최선을 다했니? 너는 최선을 왜 다했어? 너는 왜 최선을 다한거야? 영어 표현 아니... 왜... 너는 최선을 다했지? 왜 너는 최선을 다했지? 나는 최선을 다 해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 아... 음... 음... 으음... 통문장 시험 쳤어? 어... 저기 있어요 치세요 낭 왕 놀아 잠시만요 가는 중